왕이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서오세요 웰컴 홈 어서오세요 웰컴 홈 치아와 딩동 누구세요? 까꿍 누구세요? 지우가 문 여는데? 우와 지우가 문도 열고 닿네 지우에요 엄마에요 또 눌러요? 네 한 번에 잠시만요 다음날 자리 저녁 세모 세모 엄마가 찾았지롱 동그라미도 해보자, 지효야. 동그라미 넣으라고, 지효야. 동그라미 넣기 싫어? 꽃 모양, 꽃. 꽃, 넣어보자, 꽃. 별인가? 별. 와, 잘했다. 이게 세 모, 쏙. 지효가 더 쏙 넣어봐. 쏙. 다시 나왔네. 다시 넣어볼까? 엄마 다시 넣어볼게. 쏙. 지효 쏙 넣어봐. 쏙. 오구, 잘했다. 이번엔 동그라미 더 해봐. 동그라미. 쏙 넣어봐, 지효가. 쏙. 아유, 잘했다. 우리 이쁜이 너무 잘하네. 네모도 다시 해보자. 이번엔 동그라미 더 해봐.